제 배우 때 반전자 때 봤어 시즌 1 때 불스 최고의 대기 스나이퍼였어 대기 스나이퍼 절대 안 놓쳐 대기 중 절대 안 놓쳐 아니 잘하는 거 봤어 어 대기 중 절대 안 놓쳐 야 금칠 하지 마 쟤 안 돼 금칠 하지 마 안 돼 아니 형은 진짜 팔꿈치 보이자 야 김쿠이 씨야 양녀아 내 담배 어디 갔냐 내 어디 사람이 없지라 야 이 씨 형 안 내 비 없지라 야 이런 개 사꼬 센터 없다 야 A 막어 확실히 막어 야 너랑 나라 둘이 싸워야 돼 이거 그래 야 하나 다운 이거 10번 컬리어 A A가 20번 컬리어 에이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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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시간을 버려야지 하나 딸피 어 뭐야 와 있어 벌써? 어 와 있다니까 아이 씨바 어디까지 왔는지는 몰랐지 야 기다려봐 내가 진짜 담배만 찾으면 이 새끼는 끝났다 너 담배 피지마 아아 닥치고 게임이나 해 내 거친 숨소리 한 번 들으면 뒤져 너 아이 뒤지지 당연히 게임이나 해 야 육 있다 육 쓰나다 저거 잡어 마인박사 씨 시 잘했어 쓰리 두 원 없다 아 시큼이 한 게 뭐야 얘네 얘네 투쓰나야 어 뭐야 잘했어 내가 우리 팀 힘을 돋보이기 위해 내가 반샷이라고 구랑갔어 야 야 야 내가 1킬 내가 간배 차려야 돼 내가 1킬이 도움 했잖아 A를 내가 혼자 이렇게 양해 맞췄으면 못 막았단 얘기지 너희가 아니 뭔 소리야 진짜 아이씨 나 아니었으면은 이거는 그냥 진거였어 지란들아 우리 진짜 아이씨 야 야 진짜 재밌었지? 진짜 재밌었네 누가 갖고 왔는거야 김구 개새끼가 어디 갖고 왔는데 야 나는 음식을 좋아하긴 한데 셀프하나 셀프하나 셀프 셀프 야 왔다 또 왔어 이 새끼들 맨날 와 안 왔어 안 왔어 아직 이거 10번은 없어요 맞았다 홍 맞았어 10번은 없어요 응 또 B A야? 예 10번은 없어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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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 5바닥 있나 보다 5바닥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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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딩부 진짜 잘한 척 뛰어놨어 야 내가 1킬 했다 어? 내가 1킬 했다 1킬 했다 야 A K야 나 10킬을 1킬 했어 아가리에 빨리 인정해 조성빈아 빨리 오늘 인정하면 되잖아 아 안 돼 안 돼 아 씨 빨리 안 돼 안 돼 이번엔 삐 올 거 같아 센터 안 보더라 이 네들 승나가 있는데 센터를 안 보고 오 마인박스 왔어 그만 가지 야 이거 5바닥 안 보여 야 센터 하나 있었어? 내가 센터 보라고? 어 이 새끼가 진짜 5바닥 안 보여 5바닥 안 보여 되게 잘해 5바닥 아래 먹게 해줄게 형 아 센터 센터 아 센터 지나 내가 아니 니 센터를 비우냐? 센터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있어 잘했어 잘했어 이거 삔 거 같아 5바닥 뒤에 멀리 있어 아니야 5번 바닥 뒤에 멀리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센터가 느린 거 같아 빠른 거 같아 그 시간인데 센터 옆에 다운 진짜 다운이야 B 없다 10번 먹었다 오케이 5번 바닥 조심 10번에 하나 있다 적배 하나 있다 적배 하나 이건 얘네 완전 후방으로 빠졌어 이거 들어간다 그냥 5번 바닥에 안 보여 10번 하나 있었어요 방금 빠져 썼어요 적배 있어 안 보여 10번에 있었어요 10번에 있었어요 야 5바닥 진짜 없는 거야? 없어 내 앞에 둘인가 아무튼 여기까지 나는 클리어 시큼이 이제 죽는다 3초 뒤에 아 나가 10번 버릴 거 같아 그래 나이스 피 나이스 피 나이스 피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나 조심해 에브리바디 예예 어 총 바꿨어 틀려놔나가 난 나쁠 수가 되겠어 아 이거 이거 내 쪽이다 내 쪽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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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배다 엑배 엑배 왔는데 스모트 갔어 이겼어 이거 이겼어 이렇게 하면은 튤루코드 넌 예예 나쁠 수가 되겠어 그 스스로야 흐흐흐흐 나 개 안전해 해 나 개 안전해 하하핳 하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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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터 있다 센터 많아 안다운 2명 2명 지현진 먹었어 막 뺏겼어? 어 뺏겼어 두 다 있어 반에다 나 개구해서 좀 막 사운드 좀 줘봐 시끄럽게 시끄럽게 막 사냥하다 울벨 한 거 몰라 야 10% 먹었다 잠깐만 센터 싸움 그 센터 슈바나나 데모 맞고 안 돼 아 시마 울벨 둘 뒤 둘 앞 하나 난 우리 아무도 안 봤구나 센터를 못 봤지 하나 더 나스 슈바나나 아 슈바나나 센터에 들어왔어요 10% 먹고 살았다 5석짜리 숨어있어요 개폭 말도 안 돼 내가 봤거든 김구가 막 던지는 거 봤어 아니야 아니야 원래 가폭이란 막 던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맞아야 가폭이지 그래서 나도 대회 때 개구 들어간 거 가폭이 시즌은 언제 얘기하느냐 그거 뭐라고 그러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전히 얘기하고 있다 저희 하하하하 2년 극혀 진짜 벌써 2년던데 진짜 그만 2년인가 2년인가 2년이 있죠 어 여기 센터쿨 센터쿨 피 조심해봐 에이 하나 반샷 반샷 하나 더 배고나 빼앗아 반샷 다운 배고나 빼앗아 배고나 빼앗아 배고나 빼앗아 있었어요 10번에 한 2명 정도 다운돼요 야 두고 왔다 두고 왔어 두고 왔어 아 나리 이씨 야 두 다 다운 10분 다운 10분 다운 아우 하나 더 아 하나 더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나이스 역시 몬스터 중에 힐러고인이 가장 세운 거 같아 몬스터 아니지 힐러간 마지텐시지 어 키 나이스 실었다 몬스터관이요 메 펌 그댈 여덟 역뽁 깨 캬 다운 rum 야 우리 십포 버렸어 잠시만 어 십포 버렸어 너 십 개피 개피 십포 챙겨 내꺼니까 건들지 마라 하나 더 있다 넷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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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판 육판 아 뭐 개포 아하 으흐흐 나 셋 내일 앞으로 뺏어가다니 척 뺏어 아 죽어서 죽어라 나이가 설할 때까지 살아라 어허 왜 사냐 추워 추워